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아까 했네요 나누기는 생략한다 나누기는 생략한다 그래서 수학을 보다 보면 진짜 나누기는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전기기사 개념에서 나누기를 엄청 보기 힘든데 분수라는 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X 나누기 5는 5분의 X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굳이 나누기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누기가 좀 더 심화가 되면 범분수라는 게 있어요 범분수는 뒤에 가면 또 배웁니다 그래도 한 번 들어놓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또 기억이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중학교 개념인데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공식으로 나타내라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천원이다 X개의 가격은? 3개면 아이스크림 가격은 3,000원이에요 왜냐? 아이스크림이 3개 있으니까 3,000원이에요 X가 5개면 5,000원 아이스크림이 5개는 5,000원 그렇기 때문에 식으로 1000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X가 3개면 3,000원 아이스크림이 5개면 5,000원 아이스크림이 7개면 7,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은 1000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거 숫자는 앞에다 써준다고 했어요 X,000 이렇게 하면은 좀 머리 아파지고 룰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숫자를 앞에다 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좀 더 심화를 해가지고 내가 5,000원짜리를 냈다 5,000원짜리를 냈을 때 그런 다음에 거스름돈은? 이건 추가된 거예요 거스름돈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빼서 빼야죠 그러니까 5,000원을 내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2개를 사게 되면은 그러면은 3,000원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쓸 수 있다 1000X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아이스크림 3개 샀다 그럼 3,000원이죠 거스름돈 2,000원 만약에 2개 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0원 그러니까 3,000원 아이스크림 2개 샀으면은 거스름돈 3,00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을 쓸 수 있다 문자를 이용한 식이에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대입이라는 개념을 해볼게요 대입하다 대신 넣다 라는 뜻이에요 대신 넣다 만약에 3X는 Y라는 식이 있어요 이거를 X, Y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라고 하는데 이건 또 나중에 배워요 그러면 만약에 X에다 1을 넣어 봅시다 X가 1이면 Y는 3 곱하기 1 이거 곱하기죠 3 곱하기 1 그러면 Y는 3이 되죠 X가 2다 Y는 3이 6 이런 식으로 X에다 1을 대입하면 Y값은 3이 나온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Y값은 6이 나온다 이거를 대입이에요 그냥 넣는다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Y값이 3이 나왔죠 그럼 이거를 시계값이라고 해요 이 식에 어떤 값을 대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값이 있죠 이거를 시계값 최종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을 대입하면 3X에서 1을 대입하면 3, 1 그럼 3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X에다가 원래는 3 곱하기 X였으니까 여기에 3 곱하기 1을 넣어주면 3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그래서 대입할 때는 곱하기의 개념을 넣어준다 라고 보면 돼요 곱해서 넣어준다 만약에 2를 대입하면 3, 2 그게 아니에요 32가 아니에요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를 넣어준다 하지만 2를 넣어줄 때는 곱하기를 사용해서 넣어준다 이거는 또 범분수 내용인데 범분수는 좀 더 나중에 가서 할게요 대입하는 수가 음수면 반드시 괄호를 사용한다 왜냐 3X는 Y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3 마이너스 3? Y는 0? 이거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는 대입할 때는 괄호를 사용해야 돼요 괄호 괄호는 어떤 수가 괄호랑 연결되어 있으면 곱하기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X에다가 X가 여기 괄호로 칠 수 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에요 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할 때는 괄호를 쳐서 넣어줘야 돼요 음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넣으면 3 곱하기 3 이렇게 되지만 음수 같은 경우에는 뭐 3 마이너스 3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빼기에서 0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값을 괄호를 통해서 넣어준다 음수는 괄호를 한 다음에 넣어준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이건 주의 아까 전에 보면 1 곱하기 5는 5 1 곱하기 x는 x 1 곱하기 y는 y 이렇게 해서 1을 곱한 거는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했는데 여기 또 소수라는 게 있죠 소수 10분의 1은 0.1이에요 소수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수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숫자들 5분의 1 분수 같은 거를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보기 편하게 나타낸 걸 소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0.01 이러면 100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한 칸 갈수록 분모에 10이 곱해져요 3분의 2 여기 밑에 있는 걸 분모 여기 있는 게 분자죠 이거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많이들 알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수 곱하기 x가 됐다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해서 0.x 뭐 0.1에 x 곱한 거 똑같지 않느냐 0.1에 곱하기 3 0.3이거든요 그럼 0.x랑 똑같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0.1x라고 한다 소수는 남겨놔요 소수는 이 룰이 있고 이걸 잘 보여지기 하기 위해서 0.1x라고 씁니다 그리고 점이 점이랑 문자랑 이렇게 섞여 있으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누기 1은 어차피 5 나누기 1은 5개를 1로 나눠도 어차피 5에요 그래서 똑같이 5다 나누기 1은 생략한다 조금만 몇 개만 풀어볼까요 몇 개만 a 곱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숫자를 제일 앞에 써야 된다 마이너스 e a b b a라고 안 써요 a b c d e f g e 순서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제일 앞에 쓰고 숫자를 제일 앞에 쓰고 a 가 3번 곱해졌네요 a 3제곱 b 제가 개념 설명은 엄청 길게 했지만 사실 문제는 좀 쉬워요 문제는 좀 쉬우니까 한번 차근차근 해보세요 a 나누기 2는 4 나누기 a 이거는 a 가 분모로 4 가 분자로 이렇게 되겠죠 기본 문제 한번 뒤에 답장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오케이 이제 다항식하고 1차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항식하고 1차식 다항식은 항이 많은 거고 1차식은 항이 한 개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1차식이란 표현은 1차다 만약에 아까 전에 x제곱 x3제곱 이거는 2차 3차라고 해요 다항식인데 1차다 하면 x 뭐 x제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x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y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이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9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x를 문자 문자죠 여기 3을 개수 라는 표현을 씁니다 3 곱하기 x잖아요 그래서 3x라고 쓰는데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y에서 개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죠 9는 뭐 곱해진 그게 아니죠 그냥 숫자만 있죠 이거는 항상 같은 수다 상수라고 해요 상수 항상 같은 수다 마이너스 2y 같은 경우에는 y값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y값이 3이다 그럼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y값이 5이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계속 변해요 이거를 xy를 또 문자라고도 하지만 변수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수 상수 이런 표현들 많이 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9 라는 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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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항 이라고 합니다 항 한번 써볼게요 3x 3x 플러스 1 3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건 항이 몇 개죠 항 하나죠 3x 이렇게 딱 있으니까 3x 플러스 1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항이 두 개인 거예요 항 두 개 1은 뭐죠 상수항 3x는요 x의 1차식 x의 1차식 x가 지수 거듭제곱 x가 제곱이면 2차식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x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x가 한번 곱해졌다 한번 곱해졌다는 생략하니까 그래서 3x인데 이거는 항이 하나에요 3x 1차식 1차식 3x y 2 이거는 항이 세 개 상수항 한 개 있죠 이건 두 개가 있네요 x하고 y 그래서 3x는 항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단항식이다 단항식 3x 플러스 1 3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항이 길잖아요 이런 걸 다항식이다 다항식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지수랑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수 거듭제곱 이거 아까 뭐였죠 x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x를 세 번 곱한 거예요 이거를 지수 거듭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또 차수다 3차 3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x5승에 차수는 몇이냐 5차다 x x의 차수는 몇이냐 1차다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그런데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이냐 차수 3 이건 3차 1차 2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차수를 말해줍니다 이거는 3차다항식입니다 x5승 플러스 3x 이거는 5차하고 1차과 합쳐진 다항식이죠 이거는 5차다항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3x는 사실 1차 1차식이죠 1차식 1차식 5차하고 1차식이 합해져서 5차다항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항식의 제일 큰 차수를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나왔던 거네요 수하고 1차식 1차식하고 수 이렇게 곱할 때는 분배법칙 알아서 3 X 1차ة 2차 2차 3 2차 1, 2, 3, 2, 3, 3, 2